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거래의 기록 장부의 마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하고 총계정원장에 기입한 후 마감 분개를 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시오 즉 이번 시간에 할 전체적인 내용은 분개부터 시작해서 최종 보고서 끝까지 작성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월 1일 현금 100만원을 출제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현금 100만원을 회사 금고에 넣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구요 현금 100만원이 회사에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현금 100만원 대변의 자본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2번 3월 10일 상품 2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상품 자산이죠 현금도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자산을 차변에 써야 되므로 차변의 상품 20만원 대변의 현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정을 딱 보면 이게 자산이라면 무슨 자산인지 거기까지 생각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재고자산이고 당자자산이죠 3번 3월 13일 책상 및 집기일체를 15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책상 및 집기일체 비품이죠 유형자산에서 학습했어요 자산의 증가 차변 비품 15만원 대변의 현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5월 14일 기업은행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단기 차입하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자산의 증가 차변 그런데 그 현금이 빌린 돈이죠 부채 증가 대변 따라서 차변의 현금 50만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6월 6일 6월 6일 6월 6일 대안에서 상품 15만원어치를 예상으로 매입하다 차변의 상품 15만원 대변의 상품을 사고 예상하면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랬죠 외상매입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6번 7월 20일 한국의 상품을 30만원 외상으로 매출하다 30만원어치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전체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30만원 차변의 외상매출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온가가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0만원에 팔았다 라고 그 말만 하고 있고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기 처리하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그 부분만 그 다음에 8월 30일 정도에 현금 8만원어치를 3개월간 대여하다 돈을 대여를 했습니다 3개월간 단기 대여금 자산의 증가 하죠 대변에 현금 되겠습니다 8번 9월 5일 상품 35만원에 매입하고 매입하고 그랬어요 차변에 상품 35만원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하다 상품 사왔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입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외상매입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부채잖아요 그 부채를 갚았다 이런 말이므로 차변에 부채 감소 감소된 부채 외상매입금 써야 되고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가 되죠 10번 10월 10일 현금 25만원어치를 기업은행에 당자에 입하다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당자예금 당자예금 자산은 증가했고 대변에 현금 25만원 현금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0월 19일 사무직 올급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급여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 11월 1일 외상매출금 12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 받았다는 말이므로 자산의 증가 차변에 현금 써야 되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받은 것이므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감소되는 자산은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12번 단기차익금의 일부인 30만원과 그 이자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차익금 전체 금액 중에서 30만원 옹금하고 그 이자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단기차익금은 부채고 이걸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단기차익금이라는 그 부채는 감소가 되어야 되겠죠 부채 감소 차변 단기차익금 30만원 그에 따른 이자,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금은 30만 5천원이 되겠죠 14번 12월 31일 기말 재고조사함 봐 상품은 55만원 남아있어 재고정리를 하였다 14번 마지막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품계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상품을 얼마치 사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장부에 있는 상품 사온거에서 창고에 있는 재고를 조사하고 그 차익을 팔린걸로 회계처리해라 이렇게 상품에 팔려나간 온가를 기말에 실사해서 즉 창고에 있는 재고를 조사해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실사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방법을 실사법이라고 그러고 제품에 또는 상품에 간모가 없을 경우 상당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시험 볼 때는 물건을 사올 때는 상품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에 이익을 붙여서 팔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회계처리를 한 후 항상 결산시에 매입한 상품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 있는 재고를 직접 조사해서 상품의 재고를 조사해서 그 팔려나간 온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문제처럼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품은 언제 사왔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해당되는 것을 온장에 직접 기입을 했다면 해당되는 상품 장부를 얼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기록한 것만 잠깐 보도록 하죠 처음에 3월 12일에 상품을 처음에 3월 12일에 상품을 사왔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6월 6일에 또 상품을 사왔어요 자 그 다음에 9월 5일에 상품을 사왔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 사온 것을 다 합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그 3개 합산하면 그 상품을 사올 때마다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분개를 하고 해당되는 장부에 정기해서 적어놔야 됩니다 3월 10일 6월 6일 9월 5일 상품 사올 때 차별을 적는 거니까 그때 20만원 15만원 35만원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분개를 하고 옮겨 놓으면 차별을 딱 보면 상품 매입한 거 70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70만원어치 사왔는데 55만원어치 남아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팔려나간 거는 15만원어치 팔려나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마지막 획기 처리가 차별의 상품 매출 온가 팔려나간 온가는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차별의 상품 매출 온가 대변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마치고 나면 해당되는 부분을 분개장이나 전표용지를 갖다 놓고 장부에다 옮겨져가 됩니다 즉 온장에 옮겨져가 되는데 그 옮겨져는 과정을 전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어떻게 전기하는지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00만원 출자에서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그러면 그 분개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현금하고 자본금 계정이 필요합니다 즉 장부가 필요해요 학습을 할 때는 T계정으로 학습을 하니까 T계정에다 쓰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100만원이죠 정답 답 써놓으신 거 여러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100만원은 현금 계정에 차변했습니다 이렇게요 이 자리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100만원은요 자본금 계정에 날짜 3월 1일을 적고 100만원을 지지합니다 대변에 쓴 것이므로 금액을 대변에 쓰는 거죠 자본금 이 이름을 보고 자본금 계정 자본금 장부에 대변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것만 보면 여기 있는 내역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현금 100만원 들어온 이유를 써야 되므로 상대 계정에 이름을 써 줘요 자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현금 100만원이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자본금이다라는 걸 들어온 수가 있고 자본금 100만원은 현금으로 출제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해 나갑니다 장부에다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학습에서 정답은 뒤에 정답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뺐습니다 이렇게 써나간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3월 2일 거 잠깐 볼까요 계속 3월 10일자로 상품 20만원어치 매입한 거 차변에 상품 20일 있죠 지금 답 써놓으신 거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죠 3월 10일 상품 20만원은 상품 계정에 차변에다 20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현금 주고 사 온 거니까 상대 계정을 이름을 기입하는 거고 이렇게 3월 10일자에다가 단과 같이 기입을 하면 되겠어요 T계정으로 학습할 때 그러면 상품 20만원어치를 현금 주고 사 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월 10일자 현금 계정에 따라서 또 3월 10일자 현금 계정에 현금 대변에 20만원 나간 거니까 20을 쓰게 되고 왜 나갔는지 이유를 써야 되는데 상대 계정에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상품 사오면서 나갔다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기입해 가는 건데요 기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좀 내려가 보면 8번 풀었던 거 잠깐 보겠습니다 상품 35만원에 매입하고 그랬죠 9월 5일자로 9월 5일자로 6월 6일자 상품 사 온 거는 생략하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월 5일자 볼게요 상품 35만원 차변에 있으니까 그 35만원은 상품 계정 차변에다가 옮겨졌고 이게 지금 전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죠 그러면 현금 그 뒤에 나간 거 3월 13일 나간 거 있고요 이거는 잠깐 생략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8번만 옮겨 적는 거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9월 5일 9월 5일 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 나머지 15만원 외상 처리가 돼야 되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임으로 외상 매입금의 부채자리 대변에다 써놨잖아요 외상 매입금을 대변의 날짜 9월 5일을 적고 15만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상품으로 가서요 그 내역을 써야 되는데 상대 계정 이름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현금하고 외상 매입금 그 계정이 두 개나 나옵니다 이럴 경우 뭐라고 쓰는 거냐면 T계정으로 학습할 때 제좌라고 씁니다 제좌 여러 개의 계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상품 35만원어치 사올 때 하나만 주고 사온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주고 사왔다는 말이에요 즉 현금하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사왔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가 있다 상대 계정에 그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T계정으로 학습할 때 물론 이쪽에 9월 5일자 상품 20만원 현금 지급한 거는 여기다 상품이라고 써 놓으면 되죠 이렇게 상대는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5만원 나중에 주기로 한 외상 매입금 15만원은 상품 타고 외상 매입금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것을 학습하게 돼요 상대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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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있다 두 개 이상 있다 여러 개 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개 이상 있으면 제자라고 쓴다는 거 이거 뒤에 답에다가 한번 더 써놓으면서 중요표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반적으로 옮기는 방법하고 그걸 마감하는 게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이 글 쓰는 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계정 쓰는 거는 계정 쓰는 거 생략을 했지만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을 대비해서 이렇게 써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나오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온짱에 이렇게 해당되는 계정에도 옮겨 적은 거 보고 온짱에 옮겨 적은 거 보고 역순으로 붕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정답을 다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요 쭉 넘어가서 정답을 보면 단과 같이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기재를 하고 나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걸 마감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마감하는 순서를 말하면 수입과 비용계정을 먼저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비용계정 부터 마감하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에 해당되는 상품 매출부터 보죠 7월 20일자로 30만원 같이 판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하고자 한다면 장부 마감의 기본 조건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맞추고 마감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30이 있으니까 차변의 30을 쓰고 마감선을 두 줄을 긋게 되고 대변도 두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비용은 마감을 하면서 그 차익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익을 알기 위해서 즉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 차익을 알기 위해서 해당되는 수입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전부 다 옮겨 적습니다 하나에다 몰아 적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 결과 수익은 전부 다 대변으로 손익계정 비용은 전부 다 손익계정 차변으로 옮겨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만원 차변에다가 써주고 손익이라고 써요 손익계정으로 이렇게 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분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있는 상품 매출을 차변으로 옮겨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30만원을 손익계정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손익 30만원 쓰고 이 30만원을 손익계정 대변에다 이렇게 기자 전기를 하게 됩니다 즉 수익과 비용은 결산시에 그 계정을 마감하면서 분계를 한번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계 결과의 내용물은 손익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비용 볼까요 상품배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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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시에 회계처리에서 차변에 나왔죠 비용의 발생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감하려면 대변에 15만원 써야 되고 마감선 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정으로 가야 되니까 분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은 분계하는 겁니다 결산시에 마지막으로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분계하는 거예요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분계를 그래서 비용들이 지금 매출원가 하나 있는게 아니고 상품배출원가 급여 이자 비용 세개가 있으니까 얘네들 전부다 대변으로 이렇게 다 옮겨졌고 그러면 장부에서 소멸되겠죠 해당되는 장부에서 사라져요 손익계정으로 대체되어야 되니까 손익 이 세개가 전부다 손익계정 차변에 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마감됐고요 이자 비용 마감됐어요 이렇게 마감되고 그 마감하면서 분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마감하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마감한 후에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알아내야 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장부를 마감하면서 그 수익과 비용의 전체 금액이 손익계정으로 갈 수 있도록 분계를 한번 더 해야 되요 이를 손익계정 대체분계라고 합니다 시험에 좀 나왔던 거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수익비용 전부 다 마감되면서 이제 장부에서 소멸됐어요 이렇게 되면 제로가 되죠 0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1년간만 사용하는 한시적인 계정입니다 없어진 것들은 집합손익 정확한 이름이 집합손익인데 줄여서 손익이라고 그래요 그 집합손익 즉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갖다 놨다 이런거죠 집합손익계정으로 옮겨진 거고 집합손익계정에 옮겨진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보면 지금 수익은 30 만 원 난 걸 알 수가 있구요 비용은 수익보다 덜 썼죠 4만 5천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번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단기순익이라고 흔히 말하는 순익이 됩니다 그 순익 그 차액을 알아내서 그 차액을 갖다가 써주고 부족한 쪽에다 써주고 손익계정도 마감을 해요 이렇게 두 개 금액을 일치시키면 마감됩니다 두 줄 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개인기업에서는 이 손익이 생기면 자본금에다가 수익은 플러스에요 자본금에 가산하고 손실이 나면 자본금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걸 붕괴를 해야 돼요 자본금으로 이렇게 가는 붕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냐면 손익계정도 마감을 하고 수익비용처럼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므로 붕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그 결과 손익계정의 잔액 4만 5천원 대변에 있었죠 대변이 4만 5천원 더 큰 거니까 그 4만 5천원 차변으로 옮기고 자본금 계정 대변에다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붕괴가 이렇게 돼요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붕괴를 하면 이 붕괴의 결과 자본금으로 4만 5천원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사업을 개시했을 때 그 100만원에다가 1년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펀 4만 5천원이 자본금에 플러스가 되세요 기말 자본금이 됩니다 이렇게 잘 보면 먼저 정기를 해서 장부에다 다 옮겨 적은 후 수익비용 계정부터 마감을 한다 마감을 하고 그리고 장부에서 수익비용 계정을 소멸해야 되니까 소멸을 위해서 집합손익 손익계정을 사용한다 손익계정에서 그 차익을 확인하고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수익을 즉 수익을 자본금으로 옮겨 놓고 손익계정도 없애야 된다 소매시켜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즉 결산일이 되면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소멸되고요 손익계정도 자본금으로 그 차액이 대체되고 소멸됩니다 즉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알아내서 그 차액을 자본금에다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계정이 되겠고 매우 중요한 계정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계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론에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만 남았죠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 현금부터 보면 현금 들어온게 162만원입니다 나간거는 162만원보다 23만 5천원 적게 나갔어요 그럼 23만 5천원에 차액이 발생되겠죠 그 차액을 다음 연도로 이오시켜서 써야된다 라고 차기이오 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부를 마감해줘요 그 금액을 쓰고 그럼 다음 연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이오 이라고 써요 전기이오 전기이오 라고 쓰고 차변에다가 23만 5천원을 쓰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산 자산 부채 자본은요 결산시에 장부를 마감하면서 수익비용처럼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요 수익비용은 소멸시켜야 되니까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차기이오 이라고 남은 잔액을 쓰고 다음 연도에 정기이오 이라고 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정기계 단기로 넘어오면 정기이오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가면 차기이오 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이오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결산시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장부를 마감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차기이오 이라고 쓰고 다음 연도 1월 1일자로 정기이오로 쓰면서 계속 장부에다 기록해 나갑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장부는 계속 연속적으로 거리가 일어난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장부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입과 비용은 1년만 사용하는거죠 1년만 1년 쓰고 장부를 마감하면서 그 모든 계정을 소멸시켜 버리는 그러한 임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자예금도 이렇게 다음 연도 가면 1월 1일자로 전기율 써 있잖아 2월 1일 전기율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 상품도 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지막 자본금 자본의 자본금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수익비용개정 마감을 먼저 하고 자산부채 자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감을 그 이유는 자본금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그러면 수익비용의 그 차액은 자본금으로 넘겨지게 되구요 자본금이 마지막으로 마감됩니다 자본금 마감이 되면 이제 모든 장부 마감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에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모든 거래가 모든 거래가 결산일이 되면 마감이 되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넘어가는 차이가 자산부채 자본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만 수익비용은 소멸되면서 그 차액이 자본금에 반영돼서 넘어간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고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보고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보고서로 시험에 나옵니다 기존에 잔액들 있잖아요 잔액들 다 옮겨 적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부터 보면 매출액 에 해당되는 상품 매출 계정과목 쓰고 금액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 가서 상품 매출원가 기초상품 없고 단기 매입상품 기말상품 팔고 남은 거 기초상품에서 단기 매입상품 두 개를 이렇게 더 해 가지고요 기말상품을 빼서 매출원가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작성하려면 기초상품 단기 매입상품 기말상품의 자료를 확인해서 그걸 써 나가면서 기초에서 단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서 매출원가를 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액을 써요 우리가 이걸 마진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전체 매출 30만원 올리기 위해서 그 물건 15만원짜리 판 것만 가지고는 30만원 올릴 수 없고요 그 팔기에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겠죠 그걸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그 판매비와 관리비를 밑에다 써요 이 판관비까지 빼야지 비로소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 영업 손실이라고 그러겠죠 예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쓰는 건데 이 예산은 영업의 수익이 없고 영업의 비용 이자비용만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자비용을 쓰게 되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요 그러면 소득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액을 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해서 소득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구하고 마지막에 소득세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구한다는 거죠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걸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영업이익까지 무조건 영업이익까지는 알아야 돼요 1호 문제를 위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 빼기 표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도 외워야 되는데 기초상품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이것도 빼기 이 자리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옆에다 빼기 하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이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득세비용을 빼는 거죠 빼기 그럼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서 가는 건데 자산의 총계하고 부채 자본의 총계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산은 종류별로 쭉 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계정감옥 배운 거 순서대로 쭉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 놓고 다시 유동자산은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을 쓴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을 밑에다 쭉 써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잔액을 쓰면 되겠죠 기말에 잔액을 쭉 써서 전체를 토탈에 보면 양쪽의 금액이 맞게 되고요 자본금은 처음에는 100만원이었는데 단기 순이익 4만 5천원이 발생해서 104만 5천원이 됐죠 그래서 자본금 104만 5천원에다가 가로 읽고 단기에 발생된 순이익은 4만 5천원에다가 써놔야 돼요 그러면 기초 자본금이 100만원이었구나 즉 우리는 3월 1일자로 사업을 개시했을 때 100만원 됐잖아요 그게 100만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보고서까지 작성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